첫 번째로 연주할 곡은 잉글리시 포크송 스윗입니다. 이 곡은 영국의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. 군악대를 위해서 포크송 스윗으로 처음 출판이 됐고 초연은 1923년 7월 4일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. 스위트룸은 3월 인터메쪼 그리고 또 다른 3월에 세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큰 박수와 환우로 맞이해 드리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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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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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